반년 넘게 파행 운영되고 있는 마산 로봇랜드재단. 이 재단의 새 원장이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오늘 통과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로봇랜드 정상화의 발판이 될지 주목됩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사실상 로봇랜드 파행에 책임을 지고 지난 3월 사퇴한 정창선 로봇랜드재단 원장 후임으로 권태귤 전 LG전자 전무가 뽑혔습니다. 30여 년간 LG전자에 근무하며 중국과 멕시코 등 해외 생산법인장을 거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첩첩산 중인 마산 로봇랜드의 문제와 해법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권 후보자는 글로벌 기업에서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경쟁력 방안을 찾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 니즈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느냐. 현재 우리 테마파크가 고객의 니즈에 맞게 구현이 되어 있느냐. 일부 준비 부족에 대한 질타 속에 인사청문회는 통과됐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마산 로봇랜드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9월 개장했지만 한 달 뒤 민간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2월엔 테마파크 운영 중단을 통보하며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비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는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다가 재개장하긴 했지만 지난주에는 임시 운영사마저 교체되고 민간사업자와는 실시협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이 시작되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끝났어야 할 2단계 사업은 시작도 못했다는 겁니다. 2단계 사업까지 함께 사업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사업자를 발굴해내고 그 발굴함에 있어서 경상남도나 창원시나 적극적인 지원 혜택을 어떻게 만들어내서 서로가 융융할 수 있는지. 거듭되는 파행과 전임 원장의 중도사태 속에 등장한 신임 원장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마산 로봇랜드 정상화의 발판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